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과학과 전홍진입니다. 이번에는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기분이 우울한데 머릿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PET라 그래서 우리 뇌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뇌를 촬영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울증과 정상인을 비교해서 촬영을 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정상인들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녹색 부분처럼 뇌 전체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활발하게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기억을 하고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옆에 우울증 그림을 보면 정상인과 달리 밝은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대사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뇌의 이마 쪽에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에 대사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또 집중력을 관할하는 부분인데요. 그쪽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이런 우울증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로 이마를 유리창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한 분들을 보면 앞 이마를 다친 마치 우울증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없고 또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뇌가 우울증의 증상과 발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슬픈 얘기를 하고 또 나의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한 우울증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요. 옆에서 보면 마치 이 그림에서 보는 석상처럼 표정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고 마치 입만 움직이는 것 같고 눈에서부터 이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질 않죠. 이것은 왜 이렇게 생기냐면 우리 뇌에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로토닌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지만 아주 심한 우울증에서는 도파민의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굳어지고 또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는 저걸 블런팅이라고 하는데 저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표정이 없는 사람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한 우울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단지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찰을 통해서 심한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치료를 받으면 저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또 우울증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이 있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뇌뿐만이 아니고 척추 안에 있는 척수로 올라가는 신경계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이 통증이나 이런 감각이 마치 훨씬 더 예민하게 증폭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옷이 닿는 느낌이 다 통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허리가 굉장히 아프지만은 디스크나 다른 사진을 아무리 찍어봐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통도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이렇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결국은 우울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우리 그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도 우울증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정설은 뇌 안에 신경전달물질 체계의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전달물질은 뭐냐면은 우리 뇌가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데 어떤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문제가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전달체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치료하는 약물은 그 호르몬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뇌분비 질환을 가진 분들이 우울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뇌분비의 이상이 우리 몸의 기분을 조절하는 이런 체계의 이상하고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은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이 가족 중에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 높아지긴 하지만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병하고 비슷한 정도인데 감정기복이 심한 우리가 양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우울증은 가족 간에 같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우울증보다는 감정기복이 심할수록 가족 간에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나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감정기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퇴행성 변화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요. 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든지 아동기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특히 학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대인관계의 문제 또 소심한 것 이런 것들도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 성격적인 특성 너무 우리가 히스테리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을 원하고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울증에 발병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크게 신체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이 같이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체적인 원인 중에서 아까 제가 내분비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우리가 흔하면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갑상선 질환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목 아래쪽이 약간 불룩하죠. 이걸 우리가 고이터라고 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민해지는데 그것이 원래 우울증이 소인이 있는 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왔을 때 더 심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상선 내과 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체적인 원인입니다. 약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오면 처음에 먹는 약부터 저희가 확인을 하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식욕 억제제입니다. 살을 빼려고 식욕 억제제를 먹는데 그것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먹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모제나 남성호르몬 억제제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소인이 있는 분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신체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보통 중년에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에 치매가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65세 미만에서 우울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매가 높아지지 않아요. 치매의 위험이. 그런데 65세 이상에서 우울증이 생겼을 경우는 치매의 위험이 두 배 정도 증가됩니다. 우울증에 의한 치료를 하면 기억력이나 이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울증인 중년 분들을 보면 일부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꼭 신경 써야 될 게 이 파킨슨병입니다. 혹시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떨고요.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걷는 이런 형태의 질환인데요. 그런데 파킨슨병이 초기에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킨슨병이 아닌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 암이라든지 내분비계 질환, 다른 대사성 질환의 초기에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별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이 아닌지에 대해서 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런 우울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울하다 그래서 그냥 우울증으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빠르고요. 이게 우울증에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면 치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날씨가 흐릴 때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계절이 겨울일 때, 날씨가 흐릴 때 더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진폭이 아주 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요. 그것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일조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햇볕의 양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햇볕이 줄어들 때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유럽을 한번 보시면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 스웨덴,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에 우울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연수가 있는 보스톤, 미국의 보스톤도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척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가 겨울이 되면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빛하고 우울증이 상당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빛을 쬐는 것이 상당히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전에 빛을 쬐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계절성 우울증도 역시 일조량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주로 초봄, 계절이 바뀔 때 많이 우울해지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이분들이 만약에 호주나 남방구로 가면 그 시기가 가을로 바뀝니다. 우울증 시기가. 그만큼 일조량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황사가 있고 이래서 밖에 외출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아침에는 특히 집을 밝게 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우울증의 증상과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